전부 지키는 연예인 어디 가면 20시 밭도 거라서? 저 땀이 너무 윤방한데 근데 걔도 구리구리한 냄새 나지 않아? 저요? 아니 이거 뭐야? 아 됐어 근데 무슨 카페인데 이렇게 인기가 많아? 브런치 카페가 많은 천농시에서 오래도록 유명한 카페라고 하네요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빵집이네 빵집 근데 빵집인데 너무 인기가 많네? 오 야 근데 뭐 시장같은거 있는데? 뭐지 뭐지? 팬티 3장 해줄거 같은데요? 불편해요? 아니 아니 재밌는데? 왜요? 왜요? 반찬으로 가는거네 이게 가져가서 먹나보다 얘네 이렇게 반찬을 사먹는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 해먹는거보다? 와우 태국 길거리에서 음식을 포장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더운 기후와 맞벌이가 많은 가정 사먹는 음식값이 집에서 조리하는 비용과 비슷하다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태국의 가정에서는 음식을 거의 조리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식뿐 아니라 심지어는 과일이나 없는 커피까지도 비닐봉지에 포장해서 들고 다니네요 그래서인지 태국엔 포장 음식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온도차가 확 느껴진다 온도차가 확 느껴진다 와 현지 버스 진짜 야 진짜 화려하다 느낌 있다 느낌 있다 느낌 있다 이거 뭐야? 먹어볼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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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D? 4D? 10바트 아 4개에 10바트 아 4개에 10바트 한번 먹어봐봐 이것은 없애야되겠다 아 가져가면 된대 어 아 뜨거워 우리는 조금만 들어볼 수 있나요? 이거 지금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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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어제 먹어본 맛이에요 음 음 진짜 슈퍼지 맛있네 이거 이거는 뭔데? 크림 같은게 아니고 약간 과일 같은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뭔 맛이지? 뭔 맛인지 모르겠어 뭐? 엠케이리스토랑 갈래 그냥? 엠케이리스토랑 갈래 그냥? 엠케이리스토랑 숙기 파는 데에요? 어 숙기가 뭔데요? 샤브샤브 아니 좀 더 가볼래? 어 좀 더 한번 둘러볼래? 어 괜찮아 그래그래 여기 걸로 가야될거 What is the basic set? 아 이게 basic set? 아 이렇게 바뀌었네 아 그래 그거 하나랑 요걸로 하고 요거는 안 매워 노 스파이시 오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음 맛이 초장이에요 음 그쵸 딱 초장이에요 맛있다 오 냄새가 이상해 아니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촬영 지금부터 시작 노노노노노 anything 뜨거운데 이거 보면 Comics 네 사과 set Are you eating 오우 제가 맛있어 오우 음 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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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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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우 와다 뭐하는거 뭐하는건데 오우 와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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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왜 못 들어가서 막아놨지? 여기 룸페니 공원이에요 제가 늘 자주 가던 맨하탄 공원이랑 느낌 되게 비슷해요 여기 이구아나가 있다는데 도대체 이구아나가 어디있는지 오늘 이구아나를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야? 우리 집으로 오는 줄 알았어 형 뒤에 이구아나가 너무 가까이 가봐 조심해 너 모기 처음엔 해외까지 와서 공원을 왜 가나 싶었는데요 정신없던 오토바이 차소리가 줄어들고 강따라 도마뱀 헤엄치고 드넓은 강물에 선선한 바람도 불어서 시원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웠던 게 갑자기 사라지니 꿈만 같았습니다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과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이국적인 풍경 그 자체라 가장 이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힐링된 순간이었던 거 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또 찍어달라고요? 아니 설정샷은 저도 안 찍어요 형 저는 설정샷 안 찍어요 한번만 더 해주고 안돼요? 안돼요 안 돼요 설정샷도 안 찍어요 개같아 한번 찍어주면 되지 드릅게 비싸게 공개